아 카벨데리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긍에서 주웠을라나? 어휴 쉿 멍 어허 저 옆에 있어야 될거 같은데 아 어 아우 스킬 썼는데 바로 없어졌다 안눌러가지구 어 어휴 어 기억하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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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어휴 그만 치유 엑헝헝헝헝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쉬운거 아닌가 난이도가 베리 이즈였대 종룍 요러웠어 골고루 더우우우웨 진짜 어어 살짝 고민하고 있었어 어디로 갔지 아 아 안되네 타이밍 잘못 잡았구만 지금 쓸거라 아 어어 아 이렇게 죽으면 안되는데 아 차라리 뒤로 빠질거 괜히 한댈 맞고 때릴나더만 아 아 이게 죽었네 욕심냈어 아주 못했어 안정성을 찾아야되는데 아 또 감이 뒤집었네 아 소금 고맙습니다 아 멈축 멈축 멈축각이었던거같은 희한하게 좋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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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4 아 그렇군요. 24는 무슨 작이냐? 24 맞네. 24 8 6 1 24 8 3 27 수석작인 것 같은데? 맞아요. 오묘한 템이라고. 25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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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볼? 심볼 5배 고맙습니다 가다벨 썬콜 데리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